네, 백원계 시사 1번지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오늘 아주 만나기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현재 이준석 대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철근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직책이 정무실장인데 공식 직책은 특보라면서요? 당대표 특보입니다. 특본데? 역할을 정무실장 역할을 하는 거죠. 정무실장. 우리 김철근 실장은 그야말로 정치 경험이 벌써 한 40년 되시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요. 한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30년. 아마 이준석 대표한테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준석 대표를 가까이서? 대표하고는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2015년도에 매일,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출연을 같이 해서 그때부터 인연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저는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새누리당 이렇게 출발했고, 총선 출마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바른 미래당에서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으로, 저는 당대변인으로 이렇게 인연을 맺고 왔습니다. 지금 같이 맞춘 지가 그러면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한 6년. 아니, 당대표 돼가지고. 당대표가 6월 11일 날 됐으니까요. 지금 6개월. 6개월 좀 넘었습니다. 맞춰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여러 정치인들을 많이 모셔도 보고 같이 활동도 해봤는데요. 우선 굉장히 브라이트합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본인이 뛰어난 능력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합니다. 언론 대응 능력이 탁월하고요. 그래서 보통 당대표나 지도자급에 가신 분들이 언론에 백브리핑을 하면 같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무슨 말 잘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딱 서서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든든해요? 네. 아주 잘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나이가 얼마나 되죠? 85년생이니까요. 37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선 후보 출마가 지금 40세부터로 되었죠? 그렇죠. 4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출마해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헌법이 안 됐으니까 헌법상 출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27회 당시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전개 입문을 해서 10년 동안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전국적인 인물로 그리고 수많은 방송에서 많은 단련이 돼서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젊은 지도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실장께서는 이준석 대표 경선 때부터 도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맨 처음에 경선 대표 출마했을 때 우리 패널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대단하다는 얘기는 다 하는데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뭘 보고 거기에 배팅을 했습니까? 요즘 그걸 젊은 친구들이 역배라고 그러는데요. 역대급 배팅이라고 그러는데 당의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대표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무너졌던 보수 정당의 새로운 메인스트리움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된다. 그게 핵심은 뭐냐. 결국은 변화고 젊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 처음 성공했던 게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당내의 여러 쟁쟁한 후보들을 이기고 또 밖에 있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에서도 이기고 결국은 서울시장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보수의 변화는 결국 젊음에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10년간 국회의원 3번을 떨어졌지만 떨어지고 방송 그다음에 당내에서 여러 경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수 정당의 새로운 모델로 또는 새로운 상징으로 이준석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그 파괴력은 그 힘으로 대선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는 이준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좀 반쯤 맛이 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이준석 대표 대단하지만 저는 김철근 실장이 정치를 짧게 하신 분님이 몰라도 오랫동안 여의도 정치판을 이렇게 섭렵을 한 그런 중진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의 그런 면을 보고 정말 한 번 같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 그 자체를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했는데 시간은 많지 않고 물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바로바로 하시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윤회관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울산에서 회동을 할 때 회동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윤회관 문제 아니었습니까?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다 하는 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옆에 서면서 얘기를 했다. 그 문제 정리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 문제가 중요했잖아요. 그랬는데 두 사람이 울산에서 만나서 나와서 한 얘기는 김종인 총괄센터 회원장 모시기로 했다. 끝이에요. 윤회관 문제가 어디로 갔지 궁금했단 말이에요. 뭔가 얘기는 있었지 않겠어요? 그때 울산 합의가 세 가지 항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 30대 젊은 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낸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 대전략의 핵심은 20, 30대 젊은 층에 둔다라는 취지였고요. 두 번째는 당무 우선권에 대한 해석입니다. 후보가 당대표에게 요청을 하고 당대표는 이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항은 뭐냐 하면 후보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 이 세 번째 항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소통해서 처리를 하면 윤회관이 낄 일이 없잖아요. 그게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대원칙이 울산 합의가 실제로 그 다음 날 부산 가고 몇 번, 며칠 지난 이후에는 상당히 희미해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울산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지난주 월요일날 선대위 회의 때 우발적 상황으로 터진 건데요. 조수진 당시 공보단장, 최고위원께서 이른바 항명성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윤회관 문제가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 공보단장이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당신 말을 듣습니까? 그때 대표 말을 듣습니까? 그랬어요. 당신 말을 듣습니까? 그랬어요. 대표 말을 듣습니까? 그래요? 어디에는 대표라는 말 자체를 아예 조수진 최고가 안 쓴다고 그러던데요? 대표님이라고 잘 안 쳐. 아, 님자를 안 붙인다? 네, 대표라고는 하죠. 아예 부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너무.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성철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아, 님자를 안 붙이는 거죠. 이 대표, 이 대표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듣냐 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부르지에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문제를 바라보는 후보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보가 그걸 보고 그게 민주주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의 정당 활동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정당은 일사불란함이 중요하고 지휘체계 확실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극상처럼 튀어올라서 이른바 개선상의 지휘관한테 당신 말을 안 듣겠다고 하는데 그걸 민주주의라고 해버리면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이런 지점들. 그리고 대표가 다음 날 오후 4시로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시간을 준 거죠. 조수진 당시 공보단장에게도 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는 취지에 후보에게도 시간을 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저게 그럴 사안입니까? 이렇게 또 나와버리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상황이 좀 악화됐던 거고요. 후보가 대표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했다면서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지난번에 울산 때 분위기 안 좋았어요?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저도 같이 있었는데요. 괜찮았습니다. 혹시 윤혜관 문제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들은 정리 안 했습니까? 아마 뭐 명시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 세 분 계실 때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했지만 결국은 세 번째 항인. 그 항에 들어있다. 그런데 그 항이 보니까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후보는 당내의 중요한 문제를 당 원내대표, 당대표 이렇게 합의한다. 합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김천근 신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정치를 오래 안 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내가 하고 그냥 이렇게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생각의 차이가 완벽하게 100% 싱크로율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합의서나 이런 게 약간의 해석의 차이를 둘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상황들이 대표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결국은 그게 촉발이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 조수진 단장의 얘기로 촉발이 됐는데 그 이후에 수습이 후보께서 빠른 수습, 빠른 정리 이게 아니고 그냥 타임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실제 또 그게 논란이 됐던 게 김건희 대표에 대한 김건희 씨? 김건희 씨. 그 회사 대표니까 김건희 대표. 아, 대표라고 부릅니까? 당내에서는? 네. 김건희 대표의 개인적인 학력, 경력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강경책으로 가서 결사 옹위로 갈 거냐. 아니면 사과를 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때까지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회의 중에 있던 중에 조수진 단장 얘기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당시에 후보 뜻이다 하면서 8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성명서를 좀 하도록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대학 교수 출신? 네. 그렇습니다. 대표는 형식도 문제고 내용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고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후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무슨 얘기냐. 그런 느낌으로 받은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선거를 치러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후보가 정치적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 같으면 누가 특별히 보고하지 않더라도 여러 시스템상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빠른 조치를 할 건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의 보고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고는 주로 누가 하냐. 결국은 윤해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윤해권이 노리는 것은 뭡니까? 지금 윤해권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데 다 윤해권이나 후보나 대표나 선대위원장이나 정권 교체가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큰 선거 전략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선 과거에 진영과 지역구도 선거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식의 선거를 하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가 전국선거에서 연패를 하다가 다시 자신감을 회복한 게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는 보수가 앞으로 전국선거를 할 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준 선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지역과 진영으로 싸워서 했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서 이른바 세대의 연합론입니다. 20, 30대와 60, 70대가 40, 50대를 설득하고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들이잖아요. 20, 30대에서 50대 엄마, 아버지한테 설득을 해서 표를 돌리고 이런 연합전선을 피우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중진, 다선에 이렇게 지역을 표현하면 뭐하겠는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 이런 분들은 이 사고에 익숙지 않아요. 이 전략에 전혀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일례로 임명장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임명장을 오프라인으로 임명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300만 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물론 임명장 필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직선거라 하면 대통령 선거나 전국선거에서 필요한 거죠.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른바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승리의 요건, 대전제, 전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승리 방정식을 놓고 대표와 후보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어느 쪽입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 대표는 싱크로율이 높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왜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열심히 돕는 모습을 안 보입니까? 실제로 많은 협의를 아직도 하고 있고요. 전화통화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거죠. 이 사태의 해결은 후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부탁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설득해서 오는 그 모양이 김종인 위원장도 내가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게 있고 이 얘기는 곧 후보님이 직접 하십시오. 그런데도 후보는 지금까지 전화 한 통도 안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를 정치평론이나 하는 사람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후보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김건희 대표 사과도 어제 어찌됐건 했습니다. 사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에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지만 김건희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용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사과를 하는데 시기가 어땠느냐. 그다음에 진정성이 어땠느냐. 여러 뒷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어찌됐건 어제라도 나와서 직접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그 용기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